어르신들 공연 재밌죠? 즐겁죠? 더 즐거우시라고 더 젊은 가수 한번 또 나올 겁니다. 이 가수는 아주 아이넷 전속 가수로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가수 전속 가수 손선이 우리 인기가수 축하합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오라버니 큰 박수로 주십시오. 오라버니들 많이 계시네요. 같이 하세요. 오라버니 큰 박수로 이쁘게 도전. 오라버니 큰 박수 이렇게 forward. 오라버니 큰 박수 정말로 아시 agile. 내 시간에 그 마지막으로 내 시간에 그 마지막으로 정말 그 마지막이 shore에 그 마지막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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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